거터 거기 우리집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터 여기 우리집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 우리집 아니야 거터 거터 거기 아닌데 거터 이리와 가자 과자 과자 대신 그냥 대신 되기를 조금만 거의 저기로 고춧가루 되게 부드럽게 잘 됐어요. 보이시나요? 은퍼먹어둘요. 육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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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es. 육즙. 이제 한번 구워볼게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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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기 양파 고춧가루 후우 후우 오 오 오 고춧가루 어이가 없어. 내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어. 아, 정말. 뭐가 뭐 지울 수 없잖아. 어, 지울 수는 없어. 우저섭다. 망했어. 보터같지 않으면 보터 어땠다? 딱 맞다. 야, 너 왜 그렇게 말하냐. 아, 진짜. 짠. 이가 빠진 버터의 생일 케이크입니다. 좋다, 이거 가만히 쓰고 있을 수 있어, 너? 너무 큰데? 밑에, 밑에 약간 좀. 묶어야겠다. 초대돼서 가보고 싶지. 아, 귀여워. 갔다. 옆에 머핀이 나한테 머핀이도 못 앉지? 어. 어. 어, 얹을 것 같아. 어, 얹을 것 같아. 어, 얹을 것 같아. 어, 얹을 것 같아. 보자. 보자. 더 얹을게. 자. 하핀이 앉아. 하핀이 앉아봐. 응, 앉아. 앉아. 어, 아이고, 잘게. 아, 둘이 너무 웃겨. 마ング gä이. 오늘의 Quer naprawdę ningún 제로. 아아, 진짜 얼굴. 귀여워. distill DIXца. 눈발렁이. 우리 놀이. 둘이 앉아. 오글 대뙈오. 넌 커! figure- ICK Cancer khatini. product. 오, 빈이. 와, 너무 귀여워. 거기다 슈블킨 ver, 올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잘하는 거 저희 생일 축하합니다 호호 호필 호호 호필 야 너네 진짜 너무 착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 착하냐 호필 호필 맛있어? 아유 잘 먹네 또 맛있어? 쩝쩝 엄청 많이 그래 귀여워 이 놀이 약간 눈 돌아오는 거 같은데 지금 열심히 엄청 배고파하거든 저녁뿐만 못 먹겠네 밥 다 먹고 왔다 눈에 들어갔지 마 아 이게 쫙쫙 붙어가지고 아 웃겨 너무 꾸덕하게 됐지? 아 아파 하루종일 이러고 있다 버터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오우 시끄럽게 먹어 점점 맥토로 내려오고 있어 막 피니는 눈 가렸어 먹고 잖아 1점 맛있어? 다 먹었어 버터 어? 블루베리 안 먹는다 야 블루베리 좋은거다 넣어라 왜 안먹어? 맛있어 스타일이네 잘 먹는다 이야 깨끗하게 먹는지 네 이거는 제 친한 언니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 스티커랑 이것저것 만드는 거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거 처음으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뭐 벽에 걸어놔도 되고 이렇게 장식용으로 만든 리스에요 이것도 일종의 리스인데 이걸 이제 걸어놔서 드라이플라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예쁘죠? 언니 잘 쓸게요 너무 예쁘죠? 언니 잘 쓸게요 너무 기다려 동물 친화자 캣션 짜잔 이리와 이리와 딸기 너 zaj 문을 열어 한 번 더 샀는데 도착했고, 배우가 더 많아. 아, 아파. 짜잔. 미민코. 이거 입히니까 되게 귀엽더라. 언니 한 번 눌러주세요. 자꾸 이걸 밟으면 안 된다. 곁rat- 곁rat- chat- 약간 할매 느낌이에요 하필미! 할매핀 dat 님이 아까도 괜찮은데 공개가 그런데 귀여워 취하지만 약간 발매 그 자체에 얘기를 좀 들었어요 하루종일 늘 배고파 이렇게 밀고시 신랑이 무식다. 너무 좋다.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발렌타인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에 자랑이 부위에 면을 구워줍니다. 계란을 볶아줍니다. 치즈볼은 치즈와 소금을 넣어줄게요. 치즈와 스피드와 스프링을 해주세요. 치즈가 너무 좋습니다. 우선 얘를 먼저 녹여줄게요. 우선 얘를 더 사서 위에 올려줄게요. 웨이너드 앗 으 으 으 으 날씨였습니다. 바삭바삭 오늘 아침은 거품에 사과에 아쉬운 고기 다진 아이스크림 한입 한입 고기 단입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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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g 10kg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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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어 뭐 어쩜 못 없네 그 내 선물이야 발렌타인데이 선물이야 원래 여자한테는 화이트 데이에 주는 건데 맞나? 어. 이건 지금. 자. 니가 내줘구먼 지금. 아름다운. 이 맛. 나 잘 먹 Nan. 오늘 Entscheid 흡여. 이거 좀 먹으러 갈 준비하는 느낌? 이 맛. 일어나. 창말이 날아가고 있는 내용. 이거 좀 먹었는데. 오늘.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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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결론하고 난 처음 봐도 모르는데. 예쁜 오징어. 됐어. 이게 제일 덜 달 걸 까만 게. 씹기도 전에 그래.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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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음. 됐다. 맨 뒤에 뭔가 과일 향 같은 거. 아. 크랜베리를 넣었거든. 맨 마지막에 넣었어. 그린티. 응. 음. 그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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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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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최대의 표현이니? 감사합니다 그게 최대의 표현이니? 뭘 말하냐 하이파이 하이파이 아 웃겨 봤다 하이파이 오 잘했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귀여워 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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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는 기다려 하면 저렇게 멀리 가더라 어 기다려 먹어 자 먹어 오늘은 친구랑 전시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입고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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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들어가자 어 형아씨 눈치채까놔 다시 볼 수 없는 이거 아니야? 목피니가 애기잖아 똑바로 가고 다 인터넷 빌네 이렇게 아 이 창의 너무 귀엽다 나 신한 봉투한 선물로 줘야겠다 너무 귀여운 카드가니 너무 귀여운 카드가니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 배고픈데 어떡하지 나 배고픈데 어떡하지 드라이브스도 해야 되나 드라이브스도 해야 되나 드라이브스도 해야 되나 안 오십시로 맛있겠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진짜 괜찮은데 이 건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주문해 icular imaginar Fat cared istant Fat 됐어. 이게 누구야? 가자. 천천히. 멋있나? 천천히. 체크해. 버터. 아이고 버터 봐. 버터. 체크해 잘해줬어? 아이고 올라왔어. 올라왔어. 이건 어제. 북엔스페이스에서. 산 책들.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두건을 샀는데 이거는 일러스트 북이에요 안에 색감이랑 이런게 너무 예뻐서 이거는 제가 선물형으로 샀고 이거는 나의 프랑스식 오븐요리 제가 오븐을 샀는데 그 오븐 요리는 많이 안해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재료들도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들이라서 이렇게 한번 사봤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책에 나온 레시피대로 만든 요리들이 제 브이로그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그냥